1, 2, 3, 2, 3 1, 2, 3 1, 2, 3 1, 2, 3 아까 나 어린 형 하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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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왕자님! 시식하게 걸어다... 왕자님! 왕자님! 귀여우시네 왕자님 사진 찍어도 돼요? 아 진짜요? 뭐로 찍지? 왕자님 머리가 엄청 크네요 부끄러워 하신다 왕자님 머리 엄청 큰 거지 어디서 찍을까요? 내가 찍어줄게 여기 슬겨지 지나서 둘 다 저 어린 형 다 최애예요 여기 다 나와? 어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안녕! 들어갈게요 뭐야? 뭐야? 어? 아 그래, 꽃 예쁘죠 여기도 귀엽겠는데? 여기? 여기 예쁠 것 같다 그치?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말 위에? 여기서 봐 어, 그렇지 어둡게 나온다 어둡게 나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잘 찍었다 슬기 언니 저기 이럴 때, 야, 예쁘다 좋아 그거야 오,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오, 예뻐 오, 예뻐 봐봐 얼굴 잘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 여기 두그리 앉아서 여기 귀엽다 자, 찍어 찍어 여기 뒷모습 같이 하자 뒷모습으로 알아 그래 우리 언니 언니도 붙어 언니도 붙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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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오, 저게 뭐야? 귀여워라 도자기? 이곳은 인형이 있구만 첫 번째 퀘스트 드로잉 대회 레드벨벳은 이심전신의 아이콘 눈빛만 봐도 모든 게 통한다는 레드벨벳 오늘 멤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등 그리판에 그려 전달하세요 제한시간 동안 멤버들이 얼마나 많은 제시어를 맞히는지와 가장 재림을 잘 그린 멤버 한 명은 진짜 어려워 절대 못 맞춰 이거 등카소 부캐를 획득하게 됩니다 등카소 맞았어 이건 뭐야? 부캐베어 어? 부캐베어 부캐를 얻기 위한 퀘스트마다 시그니처 멘트를 전달해줄 녹음 부캐베어 미션 종료 후 부캐를 획득한 멤버에게 주어지며 모든 미션이 끝난 후 러비들이 보내준 7글자 리스트 중 마음에 드는 멘트를 선택해 녹음에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단 획득한 부캐베어의 개수만큼만 선물 가능 그럼 많이 모아야 되겠네 연습 게임 연습 게임이 도착했습니다 열어볼게요 그림 그릴 사람 첫 번째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아 나 그림 처음 못 그리는데 나 진짜 못 그리겠네 오늘 언니랑 나랑 잘 바꾸자 그래 언니야 먼저 시작해 내가 먼저 시작으로? 나 그림 진짜 못 그려 근데 이 뒤 감각으로 잘 또 맞추는 사람이 필요해 이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해 오케이 내가 그리면 바로 그려 아 그럼 어 바로 바로 그려 아 그래 저는 어떤 걸 골랐냐면요 다들 앞에 보세요 네 자 이걸 골랐어요 어 긴장돼 자 시작합니다 잠깐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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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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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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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이는 똑같지 않아? 끝났어! 뭘 그린 거야? 돼지! 근데 얘 그림은 돼지가 아니야! 언니, 언니! 우리 코리 대망한 것 같아! 나 돼지인 줄 알았어, 나는! 돼지! 돼지 때문에 그렇게 그렸어! 그냥 혹시 몰랐어? 악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악마야! 진짜 귀여워, 저거! 언니가 그린 거 봐! 피카노가 진짜! 피카노인데? 아, 느낌 있는데? 피! 어포라 뒤집어라! 다 어려워! 오, 어려워! 육지동물!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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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바위보! 야! 우리 뭐 하냐? 나 곤충을 잘 알아? 아니야, 곤충 어려울 것 같아 바다 동물 하자! 내가 먼저 해야지! 그래, 우리가 먼저 하자! 잘 기억해! 알았어, 알았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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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림의 그림이 이상한데? 도대체! 도대체! 자꾸 동그라미가 어디서 나와? 다 됐어! 다 됐어! 땡! 땡! 말해봐! 야... 말해! 정답 펭귄이였어요. 이거 아무도 못 맞춰 펭귄. 빨리 하자. 쉬워 쉬워. 알겠지? 어? 이거 쉬워. 다시 해줄게. 소리를 잘. 별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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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을 넘으려죠. 우선 정답, 정답. 맞아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표적 표적. 조용해, 조용해. 자, 이거 한번 기억해. 야, 이게. 설리해. 태초. 리어. 태초. 리어. 태초. 리어. 아, 참어. 아, 진짜 나 안 맞네, 이분. 아, 받아 적으면 어렵다니까. 자, 다음. 아, 잠깐. 어려운 것만 줘. 줘, 줘. 어? 알겠지, 알겠지? 늦게 오지? 어? 알겠지, 알겠지? 늦게 오지? 어? 어? 꽃게. 꽃게야. 역시, 잘 맞아. 어? 이게? 잘 맞아. 이게 꽃게야? 꽃게. 죽였어. 어떻게 해? 어? 알겠지, 알겠지? 늦게 오지? 왔어, 나왔어. 야, 이거 너무 이만해. 조용히 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자. 어, 이거. 자, 나왔어, 나왔어. 어, 이거. 자, 나왔어, 나왔어. 어, 이거. 자, 나왔어, 나왔어. 음, 오케이. 느낌 오지, 느낌 오지? 자. 불꽃, 불꽃. 느낌 와요? 뭐냐? 도대체 이 밑에 새극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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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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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오, 예! 오, 예! 오, 마이 갓! 야! 아, 이제 잘하는, 완전 잘하는. 어, 문어. 이거까지 그랬어. 이거 봐봐. 이거까지 그랬어. 이거까지 그랬어. 잘할 수 있어. 이거, 이거지. 아, 이거 쉬워. 자, 끌게요. 됐어. 사진 보여줘, 사진. 뭐야? 아직 봐도 어려워? 우리 게 더 쉬운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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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헝. 이게 뭐야? 어떻게 보니? 뽀글이 뽀글이? 뽀글이? 뽀글이 뽀글이. 어, 완전 제대로 그리고 있는데? 하자. 어, 아니야. 아, 땡. 완전 제대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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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땡이야, 땡. 빠르다. 다른 거 봐, 다른 거. 다음. 새끼야, 언니. 이거 진짜 어려워. 절대 못 맞춰, 이거. 절대 못 맞춰. 어떻게 맞춰, 저거. 그리는 사람. 아,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언니, 잘 표현되거든요? 지현 언니 진짜 이상해. 야, 이거 감각이 없어, 지금. 뭐야? 몰라. 아, 야, 이 괴생명태를 만들어냈어. 언니, 뭐야. 근데 덕분에 다 똑같이 생겼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개미할 끼야? 물론 말. 물론 말. 개미할 끼. 자, 다음. 어렵다. 우리께 더 쉬웠네. 이게 뭐야? 근데 슬기 언니가 주연 언니보다 잘 그린 것 같아. 확실하다. 확실하다. 어. 아! 피카소다, 진짜. 피카소인데? 아, 이거 뭐야? 언니, 잘 표현되거든요? 지현 언니. 너 내 그림 왜 이래? 야, 모르겠어. 땡, 땡. 우리가 잊겠다. 아고. 아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절대 못 맞춘다. 내가 봤을 때 하나도 못 맞출 것 같아. 기린이야? 기린이야? 비슷해. 하지만. 자, 이제 그리셔야 돼요. 다 그렸어요. 아무것도 안 그렸어. 아! 다시, 다시, 다시. 못 그렸어요? 패스, 패스. 타줘. 이것도 어려운데? 이어서 그려볼게요, 언니. 잘 느껴봐요. 너무 어렵게 그린다. 나뭇가지인가? 닭인데, 닭? 그냥. 야, 그런 거 왜 이러지? 자기랑 비슷하네. 오리야? 오! 맞았어. 말했어! 언니는 안 그렸죠, 지금? 느끼고 있어, 그치? 자, 다음 문제. 이거 어떻게 그려? 아아! 자, 언니. 잘 해봐요. 내가 얼굴을 그릴게. 사진이 너무 귀여워. 귀여워. 나 종굴같이 진짜 원숭이 같다. 원숭이. 원숭이. 이거 아니야! 이거 무효. 무효해야죠, 이거는. 원숭이. 넌 다른 팀이니까 난 괜찮지. 다음. 다음. 엄선해, 엄선해. 엄선해. 자, 이것도 특징. 특징만 말할게요. 입 닫고 있어야겠다. 나 옆에 앉아있을게 돼. 30초래. 우리가 이겼어. 사자. 호랑이. 땡, 땡, 땡. 뭐야? 곰.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말. 야, 원숭이를 말하면 어떡해. 원숭이를 맞다고. 재밌다, 근데 이거. 라이센스 이름? 뱅카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뱅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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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카소.